1. 모든 일에 질서있게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항상 주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규모있게 사용하며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마음을 주지 않고 시간을 세월을 아끼며 우선순위의 길로 들어서도록 보호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해악이 되는 일들로 분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온 가족 구원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소망보단 하늘 소망을 꿈꾸며 바라보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자녀 이준희 예주를 앞날을 축복하시어 주님께 영광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자녀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를 경애하며 신뢰하는 가정되게 하시어 주의 영광 안에 거하는 가정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